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떴는데요. 이전에도 산소센서 이상 떠서 몇 번 지우고 다녔었어요. 예상은 되지만 스캐너로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거 쓰지만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운전석 아래 OBD 단자에 연결 후 전원 켜줍니다. 역시 산소센서 에러네요. 뱅크 1쪽입니다. 신기한 게 산소센서 고장나면 매연이 증가하는데 검사는 합격했어요. 경고등 더 있으면 신경 쓰이니 고장 코드는 지워줄게요. 가끔 RPM이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신경 쓰이니 이번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스로틀바디 청소했고 에어플로우 센서는 교체된 상태예요. 이것이 산소센서입니다. 위쪽이 뱅크 1이고 아래쪽이 뱅크 2예요. 도면 보니 이해되시겠죠? 르노 서비스에 왔고요. 산소센서 교환했습니다. 정비하는 과정 촬영은 안된다네요. 비용은 1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술료가 3만6천원이에요. 작업시간은 40분 정도 걸렸고요. 엔진 열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방열판 떼고 작업했다네요. 산소센서는 잘 교환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30만km까지 잘 타신 분도 있다는데요. 어떤 분은 청소 후 장거리 타다가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곤란했다고 합니다. 산소센서 고장시 현상은요. 우선 기름을 겁나게 먹고 차가 안나가고요. 시동이 꺼질랑 말랑하고 RPM이 미쳐 날뛭니다. 그러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고장코드 있나 보고 센서 데이터도 확인할게요. 스마트폰 꺼내 카스캐너 어플 열어줍니다. 다른 어플 쓰셔도 돼요. 연결하기 누릅니다. 연결되었네요. 오류 확인부터 할게요. 읽기 누르고요. 자동의 열기 누릅니다. 스캔하며 고장코드 찾아요. 이상 코드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센서 눌러서 센서 데이터 값 볼게요. 엔진 냉각수 온도와 RPM이 나옵니다. 산소센서가 고장나면 엔진 반응이 느려져 출력이 약해지고요. 연료가 농후해져 완전 연소가 안되고 매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소센서가 고장난 차는 배기가스 냄새가 많이 나죠. 공연비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산소센서입니다. 이것저것 정보가 나옵니다. 총래 온도가 240도네요. 코딩도 된다는데 보면 편하겠네요. 이거 있으니 2만원 정도로 가성비 좋습니다. 저에게는 하이스캔과 하이디에스 진단기 두개가 있는데 이거 왜 쓰냐면요. QM5 가솔린은 항목에 없어 안되어 이거 쓰네요. 배기가스에 포함된 산소량에 따라 연료를 진하게 하거나 연하게 해서 연비와 출력이 잘 나옵니다. 그것보다도 RPM이 덩실때는 울컥거리는 현상이 없어져서 좋네요. 기름을 많이 먹거나 배출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자동차 검사 불합격이 된다면 산소센서 교체해보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